제보에 의하면 추성훈 씨도 긴장시키는 어마어마한 술고래라는 거예요. 수령 선수들이 잘하더라고요. 주량이 어떻게 돼요? 여섯 병. 여섯 병. 소주. 소주? 네. 술 버릇 같은 거 있어요, 술 버릇? 아니,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즘 좀 생겼어요. 뭐야? 뛰어요. 아, 뛰어요? 그럼 안 좋지 않나요? 그냥 뛰어서 다시 와요. 그게 술 버릇이에요. 약간 운동선수 때 생각나서 그런가? 그냥 새벽 공기 맞는. 아, 뛴다고? 러닝을 한다고? 그 얘기는 새벽까지 먹으면 좋겠네요. 아, 그럼요. 누구랑 주로 술 마셔요? 저는 거의 혼자. 혼자서요? 우와, 그거 두 배라는 얘긴데. 왜 그러죠? 혼자가 좋아요. 아, 그거 너무 혼자라고. 괜찮아, 괜찮아. 아, 꼬치찌? 꼬치찌 같은 데서 혼자 먹는 것도 좋아하고. 주로 집에서. 아, 꼭 혼자. 근데 우리 고등학교부터 먹으면 좋겠네. 아, 걱정스러운데. 아직도 있잖아, 우리. 밥도 상관이야, 맞아. 아직도 있잖아, 맞아, 맞아. 야, 근데 혼자 그거는 좀. 똑같이 위험하니까. 우리는 좀 같이 먹어요. 그거 안 좋아요. 말해, 혼자 먹으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. 근데 같이 먹으려면 그만한 주량. 아, 서장훈 씨 있습니다, 서장훈 씨. 서장훈 씨 그리고 말하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. 아, 그래요? 저는 말을 안 하고 먹어요. 아, 지금 청생건데. 진짜 술을 좋아하는 거 같은데. 죄송합니다. 아, 그럼 이제 외국인하고 먹어요. 아, 와, 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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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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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